비가 서서히 그쳐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해도 나고 있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반과 후반에는 곳곳에서 약간의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적어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추석 당일은 전국적으로 맑아서 선명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겠고요. 또 낮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한낮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고향은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여주는 26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겠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향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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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